수험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시험 전문강사 황의방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한성순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 순한문으로 만들었다. 독립신문은 석재필이 만들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시험 문제 이걸로 잘 나와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국신문입니다. 부녀자들 대상으로 발간했던 신문이고 굉장히 파급력이 빨랐다라는 거죠. 황성신문이 있어요. 남궁옥이 발간을 했어요. 자 국한문 혼용체였고요.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 항의를 논선을. 그래서 장지원의 시일리아 방성대국이 실렸었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80일 동안 정간을 시켰던 신문이 황성신문.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 대한민의 신문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베델과 양기타기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 우유의 고정친소도 여기에다 게재를 했어요. 순한글 한문 영문판 싹 다 냅니다. 자 일본인 출입금지 간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지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의병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이제 근대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1980년대 사립학교입니다. 원산학사예요.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모르고 공부 안 한 거고 더건부 원산시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동문학이에요. 관립학교인데 외국어를 교육을 했으니 외국어 강습을 했고 그리고 통역관을 양성했던 곳이 어디다. 동문학이고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상류층의 자재들을 교육을 시켰고 최초의 원어민 교사를 헐버트, 길모어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죠. 그래서 누가 고종이 가부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것이 교육입국 조서고 이 다음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근대시설인데 우편은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한 게 대한제국대예요. 자 철도 경인선입니다. 일본이 완성했다. 경인선은 기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노량진수 인천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차가 나옵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돌아다닙니다. 미국 홀블란하고 대한제국 황실이 합작해서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광해원 보세요. 알렘과 조선정부가 공동출자로 개원한 서양식 병원인데요. 한 달 만에 재중원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건축 보면요.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이고요.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이제 국권피탈 과정을 공부합시다. 자 때는 1902년으로 갑니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분할 논의가 있었어요. 자 1904년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선언을 내야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1904년 2월 달에 일본 놈들이 기습을 해가지고요. 러일전쟁을 빵 하고 다쳐버립니다. 황실에다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들이밀어요. 한일의정서. 군사 요충지 사용권과 국외 중립 무효.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자 하니. 그것이 이름하여 한일협정서인데. 일본이 전쟁에 우세하게 되니까 고문을 받아라. 라는 거죠. 내정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교고문 스티븐스라는 놈과 제정고문 메가타 이놈이 뭐 했어요 이놈이. 화폐정리사업. 자 이제 일본 놈들은요. 국제 밀약을 1905년에 체결합니다. 자 그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 미국은 필리핀은 식민지를 만들 건데.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를 만들 거다. 어이 괜찮네. 우리 서로 도와주자. 라고 하는 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난 인도 지배할 거다. 난 대한제국. 오케이 한 번 더 도와주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인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러시아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외교권을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자 1907년 6월달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니.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영국과 일본 놈들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자 그리고 1907년 7월달에 정미 7조약입니다. 그래서 한일 10협약을 체결하는데. 헤이그 특사 파견 부실로 차관 통치를 시행합니다. 대한제국 군대 이따게 뭐가 필요 있어? 없애버려 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켜요. 이 다음에 이 말은 군인들이 해산이 되니까 실업자가 돼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실업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완전히 조직화됩니다. 자 그리고 1909년 사법권을 뺏어요. 그래서 판검사들 싹 다 일본 놈들로 바꿔버려요. 감옥 사묵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도 싹 다 일본 놈들이야.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 싹 다 박탈입니다. 자 그리고 1910년 6월달에 경찰권을 뺐지요. 경술 국치. 1910년 8월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한일 강제 병합입니다. 그래서 국권을 뺏기고요.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